안녕하세요 원악입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라윅이라는 곳인데요 집에서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름철에 로드 아일랜드 주에 오시면 스컵은 항상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가서 스컵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가야해요 잘 못하는 곳으로 가보시죠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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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축하길 해. 열쇠고리. 야, 그 정도면 열쇠고리보다 크지. 예동이는 다닐 것 같다. 잘 된 것 같다. 아, 짜장돼. 아, 짜장돼요? 아, 짜장돼요. 30마리 60마리 장악하겠습니다 60마리 근데 날씨가 안좋아서 밤 배드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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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죠?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끝 갔어? 있어 있어 이제 슬슬 땡기 어렸을 때 즐기네 아니 나는 자꾸 열쇠고리만 남아 야 그거 좀 넣으면 괜찮아 내가 오늘 육천마리 잡아야지 아 그래요? 네 와아 아이 힘만 넣으면 아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? 아 그래 어우 좋아요 이거 사이즈 좀 좋아 네 문산을 보는 여유가 있어 이제? 꼬리 올리면서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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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참 예쁘잖아 근데 눈이 예쁘다고 눈이 예쁘다고? 눈이 예쁘다고 에메라이드 색깔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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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시어라빈 시어라빈 자 오늘 잡은 조카 입니다 섞업 한 열댓말이 하고 시어라빈 서로 마리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집에 가서 제가 메모를 하려고 제가 엽 시어라빈 이번 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